제가 무대에 서서 발표할 일이 별로 없는데 반바지를 입고 올라온 것도 처음이어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부르짖었는데 2023년에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서밋이라는 이런 행사가 열린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활동을 해왔고 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는 철학이 기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철학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두가 다 아시는 자료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구 소멸 속도, 인구 감소 속도도 또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인데 저희는 인구 소멸 속도가 이렇게 빠른 원인을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지역별 지금 저희가 있는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이 마치 1등을 경쟁이라도 하듯 20대 인구 유출 1위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심지어 부산이 국내 2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20대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전에 부산대에 가서 미팅을 하고 왔는데 부산대가 지역의 명문대학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계속 자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왜 청년들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냐면 우리가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생존의 욕구 때문이거든요. 서울에 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청년 인구를 다시 지역으로 끌어내리는, 지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유일한 해법은 저희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제가 생존의 욕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사람이 나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정한 고정적인 수입 혹은 성공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일자리인데 지역의 일자리들이 이들이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감을 누릴 만한 일자리들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역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통계도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역뿐만 아니라 이미 국내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통계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최선의 해법은 창업이라는 것이 통계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시는 자료 보면 혁신 벤처 스타트업 고용 현황뿐만 아니라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보시면 벤처 기업뿐만 아니라 더 많은 투자를 받을수록 더 많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9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1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지역에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고 굳이 내가 결혼도 못하겠고 자녀를 낳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생존의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내가 낳고 자란 지역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사람이 생리적 욕구, 편리함의 욕구, 안정감의 욕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리스크를 감수하고 낳고 자란 지역, 나를 알아주고 우리 부모가 있는 지역을 왜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생존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원래 더 강력한 생존의 욕구를 살려서 지역으로 청년들을 끌어내리려면 지역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창업가들, 스타트업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확신하는 바고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저희가 왜 지역에 투자를 하는지를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 그런데 과거에 정부에서도 지역에 그러면 기업들, 성장하는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펀드도 많이 만들었고 지금도 많이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창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창업 생태계가 문제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아무리 돈을 주고 창업을 많이 하라고 하더라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창업가들이 지역에 있어야 될 환경 자체가 조성이 안 되니까 지역을 다 떠나는 것이잖아요. 구체적으로 투자를 받기도 어렵고 인재를 구하기도 어렵고 좋은 멘토 만나기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다 지역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 스타트업에 지역 기업에 투자를 해줄 테니까 지역에 있어 이것은 성립하는 논리적으로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태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두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결성, 두 번째가 완결성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창업 생태계의 연결성과 완결성이 없습니다.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를 어느 한 지점을 찍어가지고 투자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아래서부터 계속해서 생태계를 쌓아가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사실 지역에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창업도 창업가를 지금까지 있는 창업가를 많이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다면 그 전 단계에 앞에서도 발표자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창업에 유리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환경이 창업가들을 성장시키고 밀어올려서 계속해서 이런 생태계가 선순환되게 만들어서 지역 안에서 상호 오전성과 연결성이 만들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한 것이 우리나라 지역 창업 생태계의 현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거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역에서 5년째, 6년째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선언한 이후로 제가 이변이 없는 한 매주 목요일, 금요일은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서 느끼는 게, 확신하는 게 있는데 지역 창업 생태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자체장의 의지와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역은 아무래도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창업 생태계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앞서서 우리 노태석 부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좀 라포를 형성해놨으면 담당자가 바뀌지 않아요. 지자체 장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언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연속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또 고맙게도 전년도에 전국의 모든 지자체장이 선거 공약으로 지역 창업을 다 거론하신 건 너무 좋은 일인데 그중에 상당히 많은 수는 선언에 그치고 실제로 거기에만 예산과 조직을 아직도 못 만들고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가 그래도 그 사이에 많이 바뀐 게 창업의 씨앗을 뿌리는 생태계 조성자입니다. 2015년도부터 정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면서 과거에 너무나 약했던 창업을 많이 하게 만드는 씨앗을 뿌리게 하는 역할을 단단하게 하고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지역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창경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기능이고요. 세 번째가 저희가 액셀러레이터여서가 아니라 지역이 너무 지금 취약한 것이 역량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들이 지역에 너무 부족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자체장의 의지도 있고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창업가들이 여전히 지역을 떠나는 건 뭐냐면 투자도 있지만 지역에서 내가 뭔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멘토들 역량을 갖추고 충분히 훈련된 멘토들이 없기 때문에 씨앗을 묘목으로 나무로 성장시켜줄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들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인프라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 문제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완성된 지역은 저희가 봤을 때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두 개라도 있는 지역은 그나마 지역 창업 생태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 중에 하나밖에 없는 지역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잘 아실 텐데 이 중에 하나만 있는 곳들은 정말 외로운 싸움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창업 생태계가 성공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서 네 단계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에 적합한 사업 모델을 선정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주에 갔을 때 도청 공무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주의 산업은 농축수산업과 관광업 말고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부산이 왜 블록체인지 저희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지역에 적합한 사업 모델을 스터디하고 설정을 합니다. 그 기반을 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 각 모델에 부합하는 스타트업을 발굴 투자 육성해서 3년 이내에 전국에서 주목받는 사례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형성돼 있을 때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패러다임 쉬프트를 만들어내는 트리거가 된다는 걸 저희는 알았기 때문이고요. 3단계가 또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2단계에서 소위 지역의 성공의 별을 만드는 것에 성공을 했다면 지역의 원도심에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지역 재생과 지역 창업 생태계를 융합시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 지역 창업 생태계를 글로벌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꼭 서울만 글로벌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이 결국은 글로벌과 연결되어야 저희는 창업 생태계가 폭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래 전략 지역을 세 군데만 하다가 올해 전북까지 늘렸는데요. 저희는 스타트업처럼 일을 하기 때문에 린 프로세스를 적용시킵니다. 그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가설을 세우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주에 갔을 때는 저희가 제주를 잘 몰랐기 때문에 세 가지를 설정했습니다. 제주가 로컬의 아이덴티티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로컬 컨텐츠 사업 모델 두 번째가 컨택 사례인데 제주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글로벌로 확장 가능한 모델 세 번째가 그냥 제주가 좋아서 제주에서 창업한 모델 그래서 하나씩 투자를 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0년에 진출을 했는데 아직도 사실 강원도 적합 사업 모델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농업인 줄 알고 로게아를 투자해서 저희가 멀티풀도 훌륭하게 엑싯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농업은 강원도에 적합한 산업이 아니더라고요. 바이오 의료는 원주와 춘천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육성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최근에 찾은 것이 강원도에서는 산림 바이오를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접경 지역의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부울경과 전북도 각 지역에 적합한 사업 모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중에 3단계인 제주의 원도심에 저희가 최근에 이번 달에 리플로우라는 워케이션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공간을 활성화시키면서 지역 창업 생태계와 외지인 창업가들을 연결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저희가 제주부터 할 텐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제주의 벤처 캐피탈을 만들 계획입니다.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글로벌과 연결, 제주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하지만 글로벌과 연결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가 연결하고자 하는 글로벌은 제주는 원래 탐라국이라는 무역 국가가 있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권 전체에 투자를 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고요. 제주와 가장 유사한 역사와 환경을 가진 창업 국가가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와 연결하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두 가지 인사이트를 제가 1분씩 투자를 해서 남은 시간을 쓰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창업의 성지가 실리콘밸리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 창업 성지이기도 하지만 저기는 지역 창업 생태계거든요. 만약에 미국 같았다면 창업 생태계가 워싱턴이나 뉴욕에 있어야 맞겠죠. 그런데 실리콘밸리이 생겼거든요. 왜 실리콘밸리인지도 우리가 역사를 다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지역 창업 생태계가 성공하는 모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리콘밸리 모델인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지역 창업 생태계 모델입니다. 원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는 원래 그냥 과수원만 있는 농업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스탠포드라는 이런 어떤 혁신가, 기업가 정신을 가진 분이 가족의 이유 때문에 대학을 만들면서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이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창업 생태계가 하나의 모델인데 그러려면 저는 지역 대학이 그 거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에서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은 대전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전에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거점 역할을 해야 된 대학인 카이스트가 자기들은 대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전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카이스트예요. 그게 문제인데 그게 지역 창업 생태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이 실리콘빛입니다. LA에 만들어지고 있는 실리콘비치는 여기가 지금 미국의 두 번째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된 지역인데 이유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할리우드의 영향이 큽니다. 100년 동안 영화 산업이 만들어진 역할이 크고 두 번째가 해변입니다. 해변의 미국 서부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몰리는 지역이고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틱톡, 스냅챗, 리그 오브 레전드, 블리자드 이런 게임 회사들이 자리를 잡았고 세 번째가 이 할리우드와 이곳들이 연결되면서 여기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심으로 육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실리콘밸리를 탈출하는 인재들이 실리콘비치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업 모델을. 그러면 각 지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뭘까 우리 지역이 가진 오리지널리티가 뭔지를 찾아내어야 거기서부터 지역 창업 생태계의 전략이 만들어진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패널 토크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